XSFM입니다. I, D, W, K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지난 정권의 30.2%에서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R20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NPO, 더 클라이밋 그룹의 지적에 따르면 R200 회원사로 등록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얻는 비율이 중국 32%, 싱가폴 26%, 일본 15%인데 반해 한국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우리 언론 보시죠. 비효율 비리 논란에 애물단지된 신재생에너지, 국민일보. 윤, 국민혈세의 이권 카르텔 비리의 사용, 문정부 태양광 정조준 매일경제. R200은 이제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자본시장에 주식을 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장에서의 여권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전정부를 때려잡고 현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쓰는 정치 아젠다인 줄만 아는 언론사들이 꽤 있습니다. 전정권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대기업이 수출을 못해도 된다는 저 비장함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7월에 그것은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7년 만에 외출이네요. 이원채 오즈메이커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알지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즈메이커라는 직업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라서. 국내는 스포츠 배팅이 불법이죠 아직. 아니지. 토토가 있구나. 근데 이제 사기업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7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시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그날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아리백과 관련된 것도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이익을 취하는가 보다 신문들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립으로 비춰주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현 정권도 그걸 훨씬 좋아하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굴면 정치인은 개혁할 수도 없고요. 더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정치가 변하기를 요구하고 싶으면 언론이 제대로 된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터 안 비치는 곳들 가운데서 우리가 간혹 선택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곳으로는 스포츠 도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썸머 특가 차분하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광고할 때 텐션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최근에 손희상 선생한테도 듣고 여기에서 들었잖아요. 한번 낮춰보려고요. 게다가 빅그린의 할인은 놀랄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계속 텐션이 높았다가 한번 낮추면 그게 더 주목도가 높지 않겠어요? 빅그린을 열심히 쓰고 있는 덕질인도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텐션을 올려야지. 빅그린 썸머 특가 기간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단 2주간 오늘부터 전제품 50% 세일 잘 못한다 진짜 그러니까 으아는 못 만든 게임에 악당이 총 맞을 때 나는 소리이고요. 비건 샴푸, 탈모 샴푸, 임산부, 베이비 케어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모두 할인하는 몇 안 되는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7월은 제가 그저께쯤 다짐을 했거든요. 긴축재정의 달이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방송이지만 요파시의 앤서나인틴도 지금 굉장한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빅그림도 지금 5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나간 세일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생기네요. 여름 휴가철에 또 2023년은 폭발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해라서 네. 긴축재정하기 쉽지 않으신데 세일로 돕겠습니다. 즉 지금 두부에 바르는 화장품들은 다 세일하고 있는 거네요? 두부에 바르는 화장품 그렇죠. 얼굴과 두피잖아? 네. 싸게 두부를 관리하세요. 그렇습니다. 빅그린 세일 액세스몰에서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2터 제품도 있어요. 교양심화 승부조작의 인해 그 아실을 오래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아실을 오래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방송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면 까먹지 않고 자꾸 얘기한다 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은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에디터 그때 우리에서 입자 안 했었죠? 그때 있었죠. 그때 그거였죠? FA가 아니고 뭐야? 인턴. 그렇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있었어요. 더픽스. 맞아요. 214회에 2017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주제를 다시 얘기할 때 늘 슬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히 많이 바뀌지 않았다. 오랜만에 이원채 오드메이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원채입니다. 6년 4개월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OTP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좋답니다. 2017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OTP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6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OTP 재발급을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배터리 바꾸기 되게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바꾸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요. 근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OTP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청천병력 같은 한국적이네요. 다시 6년 배터리 수명을 기대하며 새 OTP를 받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니 배터리 수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지금 주식이 그렇게 너를 띄었는데 OTP 배터리는 왜 발전을 안 하는 걸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창구 직원의 당황한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LR44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예전 기술으로 코인 배터리죠. 우리가 6년 뒤에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원채 오드메이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다행히.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던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스포츠 배팅은 특별히 로컬을 따지지 않은 아주 글로벌한 일이다라는 거였어요. 네. 산만리 밖에 앉아서도 산만리 바깥에 있는 승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배팅을 하고 돈을 잃고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필리핀에 앉아있는 전파상 아저씨가 프리미어리그 승부 시작했던 말씀도 실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동남아 세력들이 프리미어리그 구장 전원을 차단해서 본인들이 돈을 따면 경기를 속행시키고 질 것 같으면 잃을 것 같으면 전기를 끊어서 환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현채 오즈메이커가 우리 녹음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북미에도 계셨고 중국에도 계셨는데 계속해서 한국에 있던 일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업무의 일환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저주라면 저주인 게 중국의 이웃이라는 점인데 중국에서의 조작 사태가 어쨌든 한국에는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영향권에 있고요. 최근 불행하게도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웃이라는 그런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북미와 유럽의 언론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 잡아드리면 무조건 메이저 이슈가 되고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렇죠. 2023년 5월에 가장 기괴한 모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지금 중국이 막 잡아드렸는데 이 문제가 비화가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가 국대 미드필더가 잡혀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가장 재밌는 점은 손준호 선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런 정보를 지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지막 판에 숙청할 때까지 이유를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보면 특히 지금 손준호 선수가 구금되어 있는 선양, 랴오닝성의 선양 같은 곳이 중국 승부조작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요? 네. 승부조작이 특산물인가 봐요. 그렇죠. 승부조작하면 중국에서는 특산물로 으뜸으로 꼽는 곳이 랴오닝성의 선양과 다리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둥 선수를 승부조작으로 잡았다는 것은 마치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인을 붙잡아놓고 너 마약 만들었지? 마약 왕아!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손준호 선수는 산둥팀 소속인데 왜 랴오닝 선에서 잡혔을까? 네. 그래서 사실 랴오닝이 승부조작의 탑 플레이스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북한 국대 승부조작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랴오닝성입니다. 에? 그래서 중국 내 경기뿐만 아니라 북한 대표팀의 경기를 조작하는 악명이 높은 곳인데 아! 북한의 축구 선수들도 그걸로 가웻돈을 버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추정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매치를 어떻게 승부조작을 해요? A매치 승부조작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북한 선수들이 제3국에서 경기를 하거나 원정 경기를 갔을 때 한 100달러, 200달러를 쥐어주며 네? 자네 이렇게 힘들게 뛸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된다. 아! 진짜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북한 대표팀은 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은근히 100달러, 200달러라도 그게 되는 수준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정 경기이기 때문이죠. 홈 경기에서는 잘하지만 원정 나가면 무기력한 팀들은 그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가 이번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36년 만에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 내부에서 승부조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 1,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싱글 매치 배팅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무조건 두 경기 이상을 배팅을 해야 되는데 시행되자마자 매번 캐나다에 와서 이기던 국가대표 팀들이 캐나다에서 지고 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여기서 A매치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서비션 게임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월드컵 예선이죠. 그냥 친선 경기가 아니라 예선에서도 문을 열었더니 메인 빌런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좀 당황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자! A매치에 조작이 있고 이건 지금 우리가 문을 연 게 아니고 GTA를 킨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시작했더니 내가 누굴 죽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평화로워 동네가.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지금 본론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아까 뭐 윤세민 에이터님도 놀라셨고 유PD님도 놀라셨지만 A매치 승부 조작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원정팀이 2박 3일 머물면서 네. 배팅을 하고 경기에 지고 출금을 해서 나가면 현지 사법당국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짧죠. 네. 그래서 유유하게 돈을 챙겨서 출국을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류의 기획수사는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된 다음에 네. 증거를 잡으면 법원에 가서 대기 타고 있다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2박 3일로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 토론토 자메이카 향후에 같은 분들이 이제 그 다메이카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러 왔을 때 경기 전날 식사를 제공하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축구 경기 결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네 그래서 이제 경려금을 뭐 쥐어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승부 조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배팅 합법화 이후 캐나다 경기에서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끌 배팅이 캐나다 승리로 들어오고 있고 아 그러니까 배팅 금액이 들어오는 정도와 승패가 어느 정도의 규칙이 보인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를 읽듯이 여론조사라는 게 뭔가 제사장이 날씨 보고 분석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여론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패턴을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패턴 읽기가 어찌 보면 더 쉬운 게 캐나다가 축구를 겁나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대는 호구에 가까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팀이 이기면 엄청난 드라마인데 이 팀이 질 때는 엄청난 배팅이 없다가 이 팀이 이길 때 갑자기 영끌 배팅이 들어온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보통 돈이 많고 합리적으로 배팅을 하는 도박사들은 지는 데에 큰 배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역배를 하죠. 그게 큰 스포츠를 오래 본 경험으로서는 저는 스포츠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도 그 숫자는 들어서 아니까 근데 역배에 큰 게 자꾸 걸리면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업셋에 돈을 거는 걸 도박사들은 좋아하는데 쉽게 설명하시네요. 이길 팀이 대승하는 거에 돈을 거는 도박사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A매치 중요한 경기에서는 2대0, 3대0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양민 학살을 하진 않습니다.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하고 A매치라는 특성상 원래 골 자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기들은 캐나다의 대승에 영끌 배팅이 계속 들어왔고 캐나다가 이기면서 결국 월드컵 본선에 30몇 년 만에 진출을 했는데 A매치 6대0, 7대0 나는 거 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가끔 나면 큰 뉴스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전 국민이 36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했다고 기뻐하는 마당에 검찰이 그걸 조사하기도 애매한 분위기도 있고 수사 대상자는 이미 출국하고 없는 상태고 수사 어딜 가나 검찰은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아니, 2002년에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승부조작 조사하겠다 그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탈리아 전의 모레노 심판에 부정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은 아무도 없죠. 이탈리아에 전하죠. 그랬으면 검찰개혁 진작에 이루어졌겠네요. 이런 전제를 들은 겁니다. 승부조작은 아주 활황인 산업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XSFM입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XSFM 하이파이 섹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레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라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XSFM과 함께 내 사업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은 광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스타트업까지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제품이든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면상 PD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XSFM과 함께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답이 나오겠죠? 네. 팟캐스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XSFM 유면상 PD하고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논의를 해봤거든요. 팟캐스트 업계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고 유저도 그대로예요. 근데 업체들은 다 사라졌어요. 안타까워요. 팟캐스트 광고를 처리해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폐업 앞에 서있던 회사들을 여럿 살려내봤습니다. 아 그럼요. 10년 내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 골이 gmail.com으로 문의를 주세요. XSFM25 at gmail.com입니다. 창립부터 함께했던 회사가 지금 몇 개일까요? 빅그린 퍼펙트 25 퍼펙트 25 컴스테이션 창립 직후에 들어왔지만 한국 레노버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저희도 이제 광고주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저희가 10년 동안 수많은 파트너들이 저희의 플랫폼을 검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승부조작과 관련돼서 제명된 인사들을 사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정치용어로 에드벌론을 뛰었다가 깜짝 놀라서 그러려던 게 아니다. 우리가 새로 깊지 못했다. 라면서 사과하고 다시 집어넣은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MBC 2023년 3월 29일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의 갑작스러운 사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10명 가운데 48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축구팬들은 승부 조작마저 자기들끼리 면제부를 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루와이 대표팀과의 평가전 경기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사면 결정이 공개된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의 관심이 평가전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약 두 달 전쯤에 있었던 뉴스였고 그 일을 계기로 협회 집행부의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셨고 그러게요 이영표 부위원장 이영표 이동국 이런 분들이 다 축구협회에서 물러나시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최근에 다시 임원진을 재선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협회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했다. 지금이 과연 승부조작을 사면해줘도 되는 때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현재 스포츠 승부조작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배팅마켓의 자금의 흐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액티비티를 조사를 합니다. 오늘 가장 조작 의욕이 높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 그런 식으로 그건 알고리즘으로 되겠네요. 돈의 흐름만 쫓으면 참고로 지지난주쯤 케냐에서 승부조작 활동이 활발했고 가장 승부조작을 많이 하는 팀은 케냐 폴리스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승부조작 대사면이 발표된 날 승부조작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FA컵 대회 프로 아마추어가 모두 나오는 대잔치 같은 대회죠. 오픈컵이죠.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기도 한데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골수팬들은 FA컵에 관심이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프로팀들이 나오지 않는 하부 아주 초기 예선 단계인데 그렇죠. 보통 1라운드 2라운드 정도까지는 프로팀을 아예 배정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K4 정도 아니면 그 이하 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영끌 배팅 패턴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업셋에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FA컵 초반 라운드가 이렇게 배팅 할 만큼 뜨거운 경기냐 아니거든요. 두 가지 모두 지금 아까부터 계속 들으시면서 이게 시사하고 좀 다른 게 추측의 영역이 좀 많은데요. 이 추측은 긴 부분을 좀 짧게 줄이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원차 오줌메컵께서 왜냐하면 수학적 추측이기 때문이죠. 수학적 토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지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FA컵 1라운드가 전 세계에서 배팅할 경기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폭등했다. 아 주겔러들은 이해하죠. 거래량이 폭등했다. 그렇죠. 거래량이 폭등했고 가격은 폭등하고 그 예측대로 맞아 떨어졌다. 아니 월드컵이 이제 시작됐어요. 미국이랑 자메이카 미국이랑 러시아가 붙고 그 다음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붙는데 미국이랑 러시아의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이 배팅이 됐다면 국력 차이라고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FC랑 수원삼성이 붙는 경기랑 같은 날에 프로팀 중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안산그리너스랑 저기 막 K5, 6에 중랑 머스탱이 붙어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배팅이 많았으면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 중랑 머스탱을 아시는 걸 보니 축구를 안 보신다는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에 집안일 할 때 K3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관객 10명 있는 경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래량을 뛰어넘는 경기가 발생하면 이 경기에는 뭔가가 있다. 최소한 뭔가 정보가 흘렀다. 이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날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등했던 것들이 한국 FA컵 경기였습니다. 그런데서 업셋이 몇 경기가 나온다. 네. 나왔죠. 사실은. 이러면 수학적으로 이상하다고 해야죠. 마치 질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9.11 전에 누가 알았다는 간접 증거. 왜 그때 금융사들은 공매도를 걸었나. 그런 것처럼 이 경기에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잘하는 팀이 졌는가. 그래서 의혹이 생겼는데 그날 공교롭게 대한축구협회는 대사면을 발표해서 외국의 승부조작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 블랙 코미디의 수준이 전세계 탑 레벨에 올랐다. 는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6년 전에 이야기 못 들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긴 커녕 횡행한 나라다. 한국은 승부조작이. 그리고 한국은 정부는 이것에 대해 없는 척 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랬다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지금도 그럴 것이니까요. 네. 그럴 확률이 좀 높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 살짝 이해가 되실 만한 예를 붙이자면 유럽에서 승부조작이 가장 극심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 때문에 베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팅 관련 수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한국이랑 형제네요. 그래서 한국은 불법 베팅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법 베팅 마켓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꿀아는 고리대를 하지 말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리대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고리대는 없으니까. 그럼 70% 이자 받죠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1부 리그 이하는 거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3,4부 이하의 팀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K1,2의 승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서포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자리에 베팅이 몰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6년 전에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는 그런 뉴스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관객이 적은데 축구팀이 늘어나는 리그에 대해서 저는 라오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습범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 얘기는 잘 못 들었어서 한국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여자 축구가 한국에서 취약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약간 공통점이 보이네요. 일단 축구고요. 아니 그리고 O 같은 선수한테 승부주자 캐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를 줘야겠어요.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한국 여자 축구는 생각보다 베팅 업계에서 봤을 때 매출이 높은 리그입니다. 요즘 되게 잘하지 않나요? 여자 선수들의 그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높다는 게 아니라 베팅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기대수익이 높다. 그 이유는 수요일 저녁에 유럽 기준으로 가장 핫한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의 주중경기나 유럽 메이저리그들 그런데 영국 기준으로 월요일 낮에 하는 경기는 한국 여자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기준 월요일 낮에 베팅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핫 리그라고 떠있는 게 WK 리그입니다.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야구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대체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심심해서 독질할 게 없어서 본 거라 치겠는데 노스케롤 라이너 사람들이 NC 다이노스 원한 거 그런데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코인축 마인드인 거 아니에요. 나 24시간 깨있고 잠을 안 자는데 지금 베팅 어디다 하지? WK 리그라는 게 있대. 지금 여기서 한 번 전문용어입니다만 한 번 튀겨서 저녁에 프리미어리그에 또 걸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몰리게 되는 오늘 낮에 여기서 판돈 만들어서 가겠다. 한 번 튀겨서 가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베팅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 베팅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파울을 범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려면 팀이나 리그 관계자와 접촉이 될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꽤 높습니다. 그런데 역산에 보면 그게 아예 안 된다고 했을 때 머나먼 리그에 아무도 안 보는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야기를 관점을 살짝 달리해보면 금융시장에는 금감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누가 활용한다거나 갑자기 투자량이 급증한다거나 그런 이상 징후를 찾아 냅니다만 스포츠 베팅에 관해서는 그런 관리 기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피파가 처벌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피파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승부조작 혐의 선수들 몇십 명을 연구 제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네팔 미얀마 부탄 월드컵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국가들에서만 징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축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자국 축구협회에 맡기고 피파는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뒤로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베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 하고 그게 곧 비즈니스인 사람들에게는 피파가 건드리지 않는 국가들의 리그가 좋은 먹잇감이 되네요. 예를 들면 한국. 그러니까 피파가 보기에 알아서 하겠지. 저 정도 나라는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타겟이 되기 쉽고요.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들어갔다가 빼기 쉬운 그러니까 중국의 승부조작 세력이 돈을 움직이기 쉬운 곳 시라는 점에서도 한국은 타겟이 되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있죠. 중국도 열심히 단속 안 하나 봐요. 중국은 국영복권회사가 있습니다만 국영복권회사의 매출은 어둠의 시장의 10분의 1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타이거풀스 같은 회사 정해놓은 반공기업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전체 매출의 10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건 나머지 사형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한 놀이터들이 번성하고 있는 거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이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산둥반도에서는 인천으로 배를 타고 가서 배팅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면세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 타고 여객선 타고 가셔서 인천에서 좋은 위스키 한 병 사서 면세 통과하면 업자에게 넘기고 배값과 수고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국내 아울렛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가는 보따리상 중국인 분들 영상통화하면서 모사카 하고 쭉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쭉 구매하고 하는 게 직업인 분들은 많죠. 머릿수로 물건 옮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스포츠 배팅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분들이 인천에 온 김에 인천에서 10만 원어치 배팅하고 영수증은 저 주시면 수고비 드릴게요. 배팅 보따리도 하시는군요. 이게 이렇잖아요. 옆나라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는 것의 문제점. 그게 이제 멕시코나 바하마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미국인들 4박 5일 이따 집에 가고 중국에도 그런 사람 많겠죠. 근데 이것도 알바가 생긴 이유는 한국도 한 경기를 배팅할 수 있는 규제 철폐가 몇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경기만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중국 내 경기를 집단으로 공동 구매를 하시고 돌아가는 아 중국 사람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경기를 한국에 와서 배팅을 한다. 네. 코로나 시국에는 축구 경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 FA컵을 한국에서 발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리그도 불안한데 FA컵은 더더욱 불안하거든요. 원래 컵대회라는 게 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본 얘기도 불안하다. 컵대회는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기 탈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컵대회는 후보들만 내겠다.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대회입니다. 그러면 그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포기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영끌 배팅을 하겠죠. 이 팀이 이번 경기 주전 내지 않는다. 스쿼드가 나오기 전에 스쿼드는 경기 시간이 7시면 5시 반쯤에 공개가 되지만 이미 그날 아침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오늘은 주전 다 빼고 간다. 그것만 유출하는 팀 내 브로커도 있겠군요. 유출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그래서 그 정보를 파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듣자마자 어딘가 영끌 배팅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영끌 배팅을 할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한국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NBA 얘기 하면서 들었는데 NBA의 총재가 총재자리 들어온 지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새로운 걸 되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A컵 이에요. 유럽축구처럼 컵대회를 하자. 그런데 보통 구단의 반대는 선수도 힘들다. 리그가 늘어나니까. 라는 건데 ESPN의 분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적 탱킹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부정으로 이어지는 거는 축구와 유럽스포츠의 그 예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스포츠하고 유럽스포츠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스포츠는 사실상 사회주의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메이저팀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2브리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봐야 1브리구 꼴찌에 지나지 않아요. 1브리구 꼴찌를 하면 그 해에 대학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탱킹을 오래하면 세져요. 그게 조엘 앰비드가 말한 과정을 믿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조엘 앰비드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쓰레기처럼 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팀이 탱킹을 하는 게 훌륭한 선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는 미국 팬을 찾기는 힘듭니다. 사회주의라서. 근데 여러분 완전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못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로 우리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는 탱킹은 다르죠. 탱킹이 의몽스럽죠. 미국의 탱킹은 의심스럽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탱킹을 하면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팀들도 그렇고 팬들도 일부러 탱킹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탱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럽은. 탱킹하면 그거는 완벽한 자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브릭으로 떨어진 다음에 팬 줄어들어 중개권이 줄어들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근데 미국은 탱킹을 해도 팬들도 이해를 해주는 거죠.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탱킹하는 게 아니고 팀의 장례를 위해 장기 포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배팅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배팅이 개입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배팅이 활성화가 되면 과연 탱킹을 예전처럼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유럽 축구만 보시는 분들은 스포츠 배팅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자연스러워요. 그냥 배트 365 써있는 저지 입고 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회주의도 미국 스포츠는 사회주의도 보통 사회주의가 아니라 엄청 깐깐한 열선비 사회주의라서 맞습니다. 어허 감히 어디 선수 가슴팍에 광고를 다느냐 그렇죠. 유니폼도 공동구매하고 네. 그리고 이 조그마한 광고 하나 단 것도 2010년대예요. 아 그러네. NBA는 NBA 저지에는 광고가 없구나. 레이커스 이렇게 써있지 배트 365 이렇게 써있으면 어허 망할 것들 상스럽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는 심지어 선수 이름에 삼정톤도 써있었는데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미국도 스포츠 배팅 광고를 하죠. 메이저리그 그리고 절지에도 조금씩 넣기 시작해서 안 보이게 가슴팍 끝 머리에 3cm 바이 3cm 조그맣게 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했던 게 저 LA 레이커스 유니폼에 비비고가 들어가있고 아 맞아 맞아 우리는 한국 팬들은 비비고 레이커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한국 기업이 뚫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배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저 CJ라는 회사는 도박을 하나? 그렇죠. 비비고 배시 있나 보다. 비빈다는 게 배팅이란 뜻이군. 숟가락과 젓가락도 숟가락이라고 젓가락을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금수저 배팅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이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연태 오즈메크하고 써주신 메모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월드컵 본선의 부정행위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경기가 하나 있었죠. 이번 월드컵 말씀이십니까? 작년 가을에?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뭐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이변을 일으켰던 팀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그럼요. 일본과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이 스페인 연락강 팀들이었습니다. 독일 코스타리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기에도 여기서는 스페인 독일이 올라가고 그렇죠. 나머지 두 팀을 깔아주는 걸로 코스타리카가 아웃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했는데 일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에서 가장 승부조작 의심이 강했던 경기는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1차전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대파했거든요. 7대 0 7대 0으로 코스타리카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세계의 벽은 높았다. 이런 뻔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경기 직전에 영끌 베팅이 스페인의 3골차 이상으로 몰렸다는 거죠. 베팅마켓의 변동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경기를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월드컵 경기는 이미 모든 전력이 공개가 돼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같이 마켓을 형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격 급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정 선수의 부상이 있지 않는 한 이건 투자시장 얘기네요. 정보가 미리 공개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급변동이 크게 일어날 여지가 없는 거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하루에 두 배가 되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정말 큰 기업의 가치는 웬만하면 요동치지 않아요. 코인 은행만 빼면 월드컵 경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인 코스타리카 경기만 경기 직전에 당초 예상한 2대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베팅마켓이 그런데 경기 개시 직전 3대0에 0끌베팅이 들어오더니 몰려요? 4대0 이상 5대0 이상까지 계속 0끌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전적도 이상한 게 일단 7대0으로 진 경기에서 슈팅을 한 번도 안 했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일본을 1대0으로 이겼어요. 그게 저희 업계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박살이 났고 일본은 1차전에서 독일전을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개미 투자자가 이 경기는 무조건 일본이 이긴다. 일본은 우량 주고 코스타리카는 이미 포기했다. 라고 해서 일본의 대승에 돈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그런데 경기 개시 직전 큰손들은 오히려 코스타리카 의 승리로 돈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1차전 대패를 본 사람이라면 코스타리카에 돈을 걸 수가 없죠. 그렇죠. 심지어 일본은 독일을 이겼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 큰손들이 코스타리카로 돈이 들어갔고 물론 코스타리카 이긴 거는 운이 작용합니다만 당시 일본에 두 골을 얹어주는 배팅이었거든요. 코스타리카 2대0으로 저도 먹는 배팅 이었는데 거기에 거액의 돈이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딴 거죠. 코스타리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승부조작 의심 경기로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코스타리카 는 유저얼 서스펙트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미국 배팅 합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타리카와 퀴라소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들 거기서 모든 배팅을 처리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이 불법이었을 때. 미국 불법일 때 핵심 허브가 코스타리카였기 때문에. 이게 허브라는 용어가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것이 너무 큰 돈이 오고 가는 시장이라 어떤 중간기착지 싱가폴 같은 곳이 필요해요. 스포츠 도박에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폴도 아시아 허브죠. 승부조작의 아시아 허브가 싱가포르입니다. 모르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승부조작을 해야 되는데 중국 여권으로는 조작할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아 중국 여권 파워가 떨어져서. 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제 프론트맨으로 중국 돈을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중국계 화교 조직들이 중국 형님들의 돈을 받아서 전세계에 투자를 하고 다니는데 카리브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였고 하필 코스타리카가 월드컵에서 갑자기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는 경우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 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났죠.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네요. 그거는 분명해요. 어른들도 알고 있는 도박으로 흥하면 오래 흥하기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코스타리카에는 이걸로 흥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업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축구리그를 하는데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근데 생각해보시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제 주변에 애플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네. 하지만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시절. 그렇죠. 요즘은 됩니다만. 근데 코스타리카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한테 질 것 같은데 전재산을 베팅하고 싶은데 그때 베팅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도보거리 1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시스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축구 전문가가 있다. 두 분은 베팅하고 싶어도 베팅하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코스타리카는 그게 자유로운 곳이고 거래 금액도 큰 곳이고 근데 자국 대표팀이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갔으니 그러면 그 북한 분은 요동에 가서 거기 아는 사람한테 야 인천진 갔다 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거래량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한국은 코스타리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쪼개기 베팅을 실명제 의무 없이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중국 사람들에게 아 그러네요. K리그 1,2는 팬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네. 이런 류의 연대로 감시가 가능할 텐데 네. 그 감시 밖은 정말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기를 발매했을 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베팅하러 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토토 발행업체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래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없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돈의 흐름을 알고리즘이 찾아내잖아요. 알러스를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팅 업체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토토나 이런 운영사에서도 가지고 있을까요?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데이터로 잡아낸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증언이시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감원 같은 기구가 주기적으로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FIU에서 이상 움직임은 바로바로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스포츠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두 개 정도의 스폰서가 들어와서 이름을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팬 듀얼과 드래프트 킹 합법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 땅에서 그런 데 접속해도 되는 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돈, 입출금이 자유롭고 뱃삼유고 이런 데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내 돈을 넣고 돈을 따가는 게 되는 땅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땄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수 있는 권리 한국 됩니까? 한국은 규정이 좀 자주 바뀌어서 이게 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기타 소득 22%를 바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100배였던 때도 있고 50배였던 때도 있는데 아마 상금이 한 2억, 3억을 넘어가면 33%를 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뗀다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게 합법화의 의미일 수 있죠. 공영에서 지정해준 그 기업 있잖아요. 네. 스포츠 토토하는 네. 스포츠 토토 코리아입니다. 거기 말고 딴 데 해도 됩니까? 한국인은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인은 안 됩니까? 뭐 거주지에 관계없이 스포츠 토토 코리아 이외에서 배팅을 하시는 분은 불법입니다. 그럼 스포츠 토토 코리아 이외의 배팅을 한국에서 할 수 없다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스포츠 토토에서 한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합법으로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아까 말씀하신 WK 리그에서도 하지만 한국의 스포츠 토토는 WK 리그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 외국에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WK 리그는 한국인이 합법으로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네요. 정말로. 대신 외국인들만 배팅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한국 출신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 여자 축구를 사랑하는 그냥 글로벌 노름꾼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창령 WFC와 보은상무의 경기를 3만리 바깥에서 하고 계신 거죠. 10만 달러짜리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WK 리그 팀 중에 한 팀은 스포츠 토토 팀이라는 겁니다. 세종시 팀이죠? 네. 팀은 운영하되 팀은 운영하되 발매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여자 프로 축구가 발매 대상 리그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리그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은 건전하게 운영하고 아무도 배팅 안 하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유럽 기준 월요일 낮에 최고의 핫 이벤트는 WK 리그다. 창령대 세종이. 네. 그러면 어딘가 잉글랜드 누군가는 이 경기를 걸기 위해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한국 네이버를 돌리면서 그렇죠. 배팅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 중계를 보면서 네. XSFM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XSFM 하이파이 섹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한국 가수의 노래가 멜론보다 빌보드에 먼저 등장하는 시대 음악이 전세계로 퍼져 있는데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사라져 있습니다. 덕질은 무릇 머리를 써가며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머리 써가며 도와줄 친구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저는 음악 크리에이터 이현파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시작하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당신이 사랑한 아티스트, 음악, 이것을 퍼뜨린 매체, 팬덤, 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액셋 FM의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보세요. 잉글랜드에 앉아있는 아저씨 그냥 장사미사 리암 아저씨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뱃삼육오 같은 데에 WK리그에 뱃팅을 해도 되는 데에 있는 그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있을까요? 구매대행, 배송대행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안전해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안전한 것 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아마도 가상화폐. 그렇죠. 가상화폐로 배팅할 수 있죠. 네. 크립토 웰컴 이런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키워드가 안전한 놀이터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간에선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의 배팅 광고를 보면 보통 최고의 배당률, 빠른 인출, 약속들입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아니면 보다 많은 경기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데 한국만 유독 안전함을 광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게 이건 마치 성범죄 종류가 걸린 모든 단어 네이버에 치면 관련 로펌 쪽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수요와 그 법칙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WK리그의 비밀. 네.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WK리그의 팬 중에서 합법으로 배팅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KBL과 KBO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주의예요. 미국 스포츠하고 다르게 탱킹을 한다고 팀이 확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유망주를 드래프트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기도 하고 지역별 드래프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스카우트들의 무능도 전 있다고 봅니다만 여튼 탱킹을 하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한화이글스는 진작에 20년에 한 번씩 우승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DTD구나. 그런데 그래도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예요. 왜냐하면 이브리그는 없어요. 게다가 또 이 독특한 한국 프로스포츠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구단이 돈을 써가면서 먹여 살립니다. 웬만한 팀들은. 그렇죠. 거의 숙자를 내는 팀이 없습니다. 조금 있고. 자생이 안 되죠. 네. 게다가 들여다보는 팬도 많아요. 이게 얽혀가지고 축구만큼 많은 제가 알기로는 축구만큼 많은 승부조작 논란은 없습니다. 비교했을 때 그거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야구를 이해를 못한다는 관점에서 오 갓 다행입니다. 돈은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승부조작이 많이 언급되는 곳이 농구.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원천은 중국의 자금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돈이 흘러들어오는 거구나. 저는 이 설명을 그렇게 깔끔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도 한국인데 대만 왜 대만은 야구보다 농구가 더 인기일까? 야구는 돈이 안 든다. 왜? 나는 질문에 대해서 연봉이라고 답하지 않고 이거라고 답하는 저는 생경했거든요. 이제 이해됐어요. 중국인들이 야구를 이해 못한다는 건 저한테는 축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한 종목이 아이스하키 여기서의 안전화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안전한 종목이 세력이 몰리지 않는 지금은 팀을 포기했지만 하이원은 심지어 강원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이스하키 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사실 위험한 건데 안전했다. 그 위험한 것조차 안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국인데 대신 외부 세력의 도발 행위랄까요? 아니면 저희를 한국을 약간 악용하는 어뷰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공매도란 단어가 문득 지나갔는데 실제로는 재무적인 수익 발생을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아마 법이 없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네요. 네. 한국의 문제는 배팅을 할 때 일단 실명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복권방에서 스포츠 토토를 살 때 이름 쓰고 하지 않으니까 실명제가 아니고 한 번의 거래 금액이 오프라인에서는 10만 원 온라인에서는 5만 원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이상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까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게 어딘가 영끌 배팅이 들어오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영끌 배팅이라는 거는 평상시 10만 원 배팅하던 사람이 천만 원을 들고 와서 이 경기에 배팅하겠다. 갑자기. 올인하겠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정보를 얻었구나. 그리고 그게 대규모로 그 경기에 그런 식의 영끌이 들어온다라면 그걸 포착을 하는 건데 한국은 법적으로 10만 원, 5만 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끌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논리 구조가 이게 완성되는 거죠. 국가가 지정해준 기업만 스포츠 토토를 할 수 있다면 스포츠 토토 기업은 국가가 지정해주고 거기가 어떻게 배팅을 하는지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다 마련이 돼 있다면 그 규정을 넘어서서 코인을 들고 외환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일관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가 승부 조작을 적발하지 않는 이유 배팅이 없기 때문이죠. 멍청한 것이 나머지 온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야, 왜 화로 친구한테 물어서 가져오는 거 코인으로 돌리는 거 한국인이 배 3, 6호에 접속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K리그의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한 사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한국은 여전히 공인인증서와 OTP를 쓰고 있고 그때와 한국 축구의 건전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독 축구가 몸살을 알네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라는 전 세계의 조작 시장을 뒤흔드시는 분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농구도 아시아에서 탑이고 탑구나 이런 거는 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축구만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축구만 배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요새는 중국인들의 자조 섞인 평가죠. 그 배팅이 자국의 역량 저하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10억 인구가 다 중국의 승리에 돈을 걸기 때문에 중국이 승리하면 불법 도박 조직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중국의 승리는 역배니까. 도박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기면 우리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10억 명이 다 여기에 배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도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달들이 세상 모든 권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중국이 지게 만든다. 중국인의 애국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요. 스포츠에 대해서.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쪽수가 많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영웅이 나오고 엘리트가 나온다. 이게 한국이 이 스포츠를 잘하는 이유고 양궁은 왠지 설명이 안 됩니다만. 젓가락 때문이라잖아요. 이제 미국인들 젓가락 얼마나 잘 쓰는데 내가 반드시. 중국은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거의 국가의 1스포츠가 돼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10억 인구가 14억 인구가 유소년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나오나. 아니 세계에서 배드민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인 게 이해가 된다고요. 쪽수가 많고 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열기도 높고. 축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데요. 제가 평생 들어온 중국 축구 못하는 거에 대한.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했던 답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유는 배팅 때문이고 초창기에 배팅이 없었을 때도 중국이 못했던 이유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선수 22명을 넣어서 올림픽 메달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 비효율적인 종목.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프로 선수는 올림픽에도 못 나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의 잘난 선수들 보면 80, 90년대에는 다 체조 육상 수영이죠. 그렇습니다. 다이빙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한 놈이 벌어오는. 한 명이 한나의 메달을 따와서. 동합 우승을 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잘하는 선수가 금메달 3, 4개까지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만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떨어지는 스포츠여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안 했고 이제는 육성을 하기 시작했지만 축구, 굴기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죠. 맞아요. 베팅 업체의 이해관계상 중국이 이기면 모든 베팅 회사는 망한다. 차라리 전 국민이 실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경제 논리 때문이다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아니지만. 일단 음모론이. 그럴싸한 재미있는 음모론이네요. 중국 내의 전문가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설명 많이 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마약 카르텔이 어떻게 멕시코의 모든 잠재력을 다 존먹고 있나. 마약 카르텔이 코인도 다루고 스포츠 베팅도 다루고. 미국인들이 마약상이 여기로 도망오기도 하고. 조직이 경찰과 결탁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의 돈이 때로 필요한 기업인들이 이들과 결탁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똑바로 잘해서 성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얘기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승부 조작을 연구하는 권위자인 미국의 힐 교수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승부 조작 세력이 중남미를 떠나고 있다. 왜죠? 라는 걸 발표를 하셨는데. 네. 현지 마약 조직이 승부 조작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기존 큰 손이었던 중국인들이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승부 조작 세력들이 우리도 이 장사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놈들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쫓겨나는군요. 중남미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코이카가 하는 개발 사업이잖아요. 오지에 들어가서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주고 나오면 거기서 인재들이 크는. 그래서 중남미 조직에서 승부 조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물류가 필요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그렇죠. 손이 흰 채로 계속 커지는 사업. 그렇지. 마약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은 가장 유능한 물류 인력들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인터넷만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전 세계의 돈을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중남미에 큰 리그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중남미 마약 세력들이 승부 조작에 손을 댔다. 그래서 중국은 마켓 쉐어를 잃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게 승부 조작계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안 풀리면 다른 시장 찾을 테니까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겠으나. 뭘 하려고 해도 등 돌리고 있는 정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못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연구 제명이 되어도 사면시켜주려고 하는 협회도 있고요. 일본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스포츠도 배팅도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국의 스포츠 토토 법은 일본 법을 그대로 베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 다들 가보셨을 테니까. 일본의 특이한 점. 도박 산업에서 일하는 제가 볼 때 가장 특이한 점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카지노가 없다는 거거든요. 빠진코가 있죠. 그렇죠. 빠진코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진코를 돌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로비로 막고 있는 거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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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도박 산업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다양한 패턴으로 소비되는데 일단 도박만 하면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 맞습니다. 한 가지의 재래산업이 다 잡아먹고 있어서 마치 포탈을 일으키고 싶은데 다들 팩스를 쓰라고 하니까 포탈 산업과 메신저 산업을 한국에게 뺏겨버린 것과도 비슷한. 그렇죠. 그런 식의 이상한 정치 논리랄까 기존의 규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스포츠 토토가 일본에 도입될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스포츠 토토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빠친코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하면서 타협이랄까요? 약간의 합의를 한 게 월드컵 경기장 채무를 갚는 즉시 토토 사업은 종료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토토는 하되 한시적으로 우리는 빚을 다 갚으면 토토는 자동 종료한다는 그 문구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가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지역 토착 세력의 힘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맞박에 써 있어요. 파친코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정적으로 가서 돈을 쓰는 곳이고 거기에서 눈먼 돈을 번 사람들은 지역에 힘이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 사람들 참의원 몇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파치코장 근처에 일본은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던데 바로 ATM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널려있어서 그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더라고요. 한국에 진출했던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해놓고도 야쿠자 세력은 이제 야쿠자 세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스포츠 토토가 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외국 경기는 배팅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1리그만 배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익이 나서 월드컵 구장 빚을 다 갚으면 회사는 바로 접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1리그만 배팅을 하다 보니 1년에 회사가 6개월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빚을 영원히 못 갚아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배껴온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풀스가 들어왔을 때는 축구와 농구만 그것도 한국 경기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년 만에 망합니다. 타이거풀스가. 그래서 그때 들어온 회사가 이제 오리온 그룹 계열사로 스포츠 토토가 들어오면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 해외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최소한 1년에 계속 영업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유럽 축구 배팅을 허가를 받았고요. 때마침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는 호재가 터지면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네. 그래서 한국 스포츠 토토는 1기 회사는 바로 망하고 2기 회사 때부터 융성을 하게 됩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부채로 갚지 못한 상태로 영구히 찍어내야 되는. 그 사그라다 파빌리아 성당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축구는 승무패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14경기에 승무패를 맞추는 거니까 경우의 수 3회 14승 로또 상품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법으로 순수하게 복권인 경우는 상금이 6억 엔. 그리고 내가 뭔가 머리를 써서 하는 상품은 상금이 2억 엔 정도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토토는 머리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금을 2억 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일본 법상. 그런데 6억을 줘야 사람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상식이죠. 상금이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스포츠 토토는 내가 팀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면 승무패를 자동으로 찍어서 나옵니다. 팀을 고를 수가 없어요? 네. 어느 팀이 이길지를 본인이 고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승무패 상품은. 그래야 머리를 안 써서 상금이 6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업계 용어로는 스킬 베이스드 게임은 2억 엔이 상한이고 럭 베이스드는 6억 엔인데 스포츠 토토를 그래서 럭 베이스드로 만들어서 레알마드리드 대 꼴찌팀이 붙었는데 나는 레알마드리드 찍고 싶지만 기계가 레알마드리드의 패를 찍어주면 그걸 사야 되는. 신기하네요. 에클라시크 자동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의외로 그게 흥했습니다. 그렇죠. 상금이 크기 때문에. 너무 일본적이에요. 그러네요. 규칙 때문에 멍청해지기.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한국도 그런 상품이 곧 출시되지 않을까. 한국은 일본을 보고 많이 따라하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살 수도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또보다 상금이 크면 흥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로또 상금이 2억 20억 정도 되니까. 어쨌든 복권을 산 다음에 스포츠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6년 전에 만났을 때 생각이 다시 나는 게 이완철 오즈메커를 만났을 때 늘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인류의 도박에 대한 욕망은 적당한 질량이 있어가지고 이걸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아주 억누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고 정도. 게다가 적당한 범법이 끼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완철 오즈메커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완철 오즈메커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마칭 코러. 다른 나쁜 놈이 이쪽을 무찔러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복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완철 오즈메커를 곧 다시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I.D.W.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